윤석열 특검법이 되어버린 최해병 특검법의 입법청문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누가 해병대원을 입수시켰는지, 사건이첩을 중단시켰는지, 이첩서류 회수를 지시했는지, 박정은 대령에 대한 집단항명수계 입건을 지시했는지, 그리고 도대체 임성근 전 사단장이 뭐길래 정권이 총동원되어 임성근 살리기에 몰두했는지 등 위증과 은폐로 얼룩진 조각을 맞추겠습니다. 그 조각 중 하나로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긴 8월 2일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외압에 아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개인 휴대 전화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도 통화합니다. 이종섭 장관과 통화한 낮 12시부터 1시 사이 세 차례 전화한 이후 25분 뒤에 임기훈 비서관과 통화하고 또 오후 4시 21분에 신범철 차관과 통화합니다. 또 유재훈 관리관은 임기훈 비서관과 1시 40분에 통화한 9분 뒤에 경북경찰서에 이첩된 사건 기록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군 검찰단이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한 국회의 답변과 재판 과정에서의 내용이 매우 다릅니다. 아마 심각한 법적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이처럼 대통령부터 임기훈 유재훈 경북경찰서까지 연쇄통화의 결론은 체병 사건 이첩 기록의 탈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방위적으로 관여했다고 의심할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며 수사 외압에 개입한 이종섭 전 장관, 임기훈 비서관, 신범철 차관, 유재훈 법무관리관에게 경고합니다. 오늘 많은 국민들께서 청문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국회는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로지 사실 그대로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